오늘 웃긴 당일가 뭐야? 아잇! 어허! 아아! 안 돼! 아 웃긴 한다고 어어 지겠는데? 예 첫판 졌어요 자 상대가 뭐 매너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한건 방풀러면 매너 없는 거고 아잇! 아잇! 그거 할 줄 알았다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지? 이거 할 줄 알았지? 이거 할 줄 알았지? 아잇! 심리전이라 아잇! 어허! 어허! 아잇! 그렇지 아잇! 범범이님 받았습니다 하... 아 좀 떨렸다 아잇! 아니 ilk 이번엔 그냥 끝 오오! 오오 어! 헐 이걸 왜 맞아? 잠깐만, 어어 야, 진지하게 해야겠다 잘하는데? 전혀 아닌데? 근데 이거 지면은 뭐, 관우 있어서 아야 오케이 오케이 이겼죠? 너무 쉽죠 여러분? 너무 쉽네요